기본 영문법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학생들이 수강하면 도움되는지 그 다음에 수강하고 났을 때 효과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강좌 이름이 베이직 수능 영문법이었어요. 제가 이름을 바꾼 이유가 오해를 하더라구요. 베이직은 딱 이해를 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걸 가르치는 거구나 알았는데 베이직 수능 영문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수능 문법 문제 풀이만을 위해서 수업하는 거라고 오해한 학생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름을 기본 영문법으로 바꿨는데 어떤 내용이냐 생각해볼게요. 우리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죠? 두 개입니다. 첫째가 뭐예요? 해석 제대로 하려고. 문법을 모르면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문법을 모르면요. 단어만 나열하다가 그냥 끝나요. 그냥 짜식끼로 대충 이런 말이겠지 하고 찍는단 말이에요. 제가 종종 듣는 예시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러시아어 단어 20개 안다고 쳐볼게요. 단어 20개 쭉 나열되어 있으면 이거 해석 가능한가요? 아니요. 해석 못합니다. 어순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어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뭔 말인지 몰라요. 똑같이 예시 하나 드릴게요. 한자 20개를 안다고 해볼게요. 한자 20개가 쭉 나열되어 있으면 이거 해석돼요? 아니요. 어순대로 해석되지 않으면 뭔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문법 외공부에요? 첫째 해석 공부를 위해서입니다. 기본적인 문법을 알아야 해석하니까. 두 번째가 뭐죠? 문법 문제를 풀어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수능 영문법에서 기본 영문법으로 이름을 바꾼 게 꼭 문법 문제 풀이가 아니에요. 해석을 위해서 꼭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추천 대상자 먼저 말씀드릴게요. 고1 무조건 다 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훌륭한 선생님들 정말로 많으세요. 대한민국에. 근데 문법 가장 쉽게 가르치는 거 아마 저일 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문법 문제 풀이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긴 하는구나 도 알아야 되지만 해석 공부를 위한 거라는 거. 그 다음 고2 학생들 중에 선생님 제가 아직 기본기가 약해서 사실 영어를 거의 짜집기 수준으로 읽고 있습니다. 아는 단어만 대충 짜집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고3 학생들도 되게 많잖아요. 노베이스 학생들. 3등급 이한 거예요. 사실 영어 공부도 거의 안 했고요. 그냥 단어 알면 영어 해석될 줄 알고 시간 보낸 학생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영어 문법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추천 대상은 고1, 고2 학생과 고3 학생은 3등급 이하의 약간 영어가 약한 학생들. 그리고 강의 내용이 이거예요. 어법,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첫째 해석 공부를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가 어법 문제 풀어야 되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는 명칭만 친해지면 됩니다. 이건 해석할 때 필요한 것들이에요. 와 이거 어법 문제 꼭 나옵니다. 꼭 구분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강조점을 두니까 학생들이 아 이건 내가 해석을 위해 공부하는 거구나. 이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직감주로 다가올 겁니다. 총 20강이지만 사실은 한 강의 평균 30분이에요. 그건 뭐예요? 한 시간짜리 강의 10강밖에 안 되는 짧은 강의입니다. 제가 왜 일부러 쪼개서 20강을 만들었냐면 문법은요. 한 시간씩 수업하면요. 학생들 다 쓰러져요. 그러니까 수강하다 뭐 말하다가 졸린다. 졸려. 그냥 끝나. 짧게 짧게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된단 말이야. 머리에 입력할 수 있게끔. 그래서 20강 평균 30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어떤 내용 어떤 방식으로 수업하느냐. 품사부터 합니다. 우습게 보시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품사 제대로 모르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질문 안 합니다. 왜요? 창피하거든요. 아니요. 꼭 아셔야 됩니다. 품사를 알아야 될 이유는 두 가지예요. 문법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해석 공부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볼까? 우리 수없이 하는 내용 중에 이 문장을 해석 못한 학생이 더 많단 말이에요. 뭐야? 단어도 아는 것 같잖아. 해석 안 되잖아요. 왜요? 영어는 무조건 주어, 동사부터 시작입니다. 그럼 이 can은 뭐예요? 동사란 얘기예요. 다시요. 조동사 아니에요. 할 수 있다의 can이면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됩니다. 어? 이게 동사의 can이야. 뭐니? 통조림으로 만들다예요. 품사를 모르면 아는 단어만 갖고 짜짓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품사부터 공부를 합니다. 품사에서 조심해야 될 거 해석에 조심할 거 문법에 조심할 거 엇법 문제 풀 때 품사부터 수업을 하고요. 유의해야 될 해석, 필요한 문법 엇법 문제 잘 나오는 거 그 다음에 항상 각 장마다 미니 테스트가 있어요. 공부한 거 복습 테스트 하자. 이거는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기본기 잡을 때 그래서 저희 강좌 구성이 20강이 이거예요. 품사의 정의 야 이걸 형용사라고 해 이걸 부사라고 해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나서 문장의 성분도 공부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명사는 어떻게 나누고 그 다음에 이름과는 친해져야 돼 더 정관사라고 해 언이나 언은 부정관사라고 불러 그 뒤에는 뭐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나오면 해석이 바뀌어 예를 들어볼까 이런 거 해요. 모래죠. 샌즈는 모래틀 아니죠. 사막으로 뜻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런 수업을 다 여기서 한단 말이에요. 문법 문제도 있지만 해석을 위해서 그 다음에 대명사, 동사 쭉 이 내용 전체를 20강이지만 30분짜리니까 사실 60분짜리 10강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이건 끝내셔야 됩니다. 초청 공부법을 말씀드릴게요. 예습은 안 하셔도 돼요. 무조건 강의를 수강 후에 각 챕터를 일단 공부합니다. 근데 100%가 이해되지 않아도 완강을 하셔야 돼요. 먼저 학생들이 왜 진도가 안 나가냐면 자기가 조금 이해가 안 되면 이걸 3번, 4번 읽고 나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진도를 안 나가버리면요. 주의가 계속 진도 안 나간 상태로 끝나요. 자기가 80% 정도 이해했다? 그럼 계속 진도를 나가서 완강을 합니다. 완강을 하고 나서가 더 중요해요. 1.5배수로 2회독합니다. 아니 문법을 1회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현장 강의에 비한 온라인의 장점이죠. 여러분이 학원을 다니면요. 윈터 때 예를 들어 써머 때 한 번 들으면 끝난 겁니다. 근데 온라인은 뭐예요? 내가 배운 거 복습할 수 있다. 똑같은 거 1.5배수로 배우면 어떤 장점이 있어? 제가 드라마랑 자주 비유한단 말이야. 야 드라마 너 재방송 다시 봐봐. 어떤 일이 발생하니? 디테일이 보이고요. 대사까지 막 기억나요. 어? 이때 저 대사하던데 똑같아요. 온라인 강의 최고의 장점은 무조건 2회독입니다. 두 번째 해야 거의 머리에 입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후속 강좌가 좀 쪼개집니다. 학생에 따라 나뉘어지는데 선생님 제가 기본 영문법을 공부한 이유가 사실은 해석을 좀 잡고 싶어서 공부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무조건 왜요?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를 무조건 합니다. 배운 거 다 써먹게 될 거예요. 진짜로 끊어 읽고 묶어 읽으면서 단위별로 해석하는 의미 단위별이라고 해요. 끊어 읽고 묶어 읽으면서 의미 단위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계정 기본 영어는 고1 예비 고1 고1 학생의 한정 내에서 하는 건데 저는 그래도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를 먼저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학생 중에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어법 들은 이유는 솔직히 어법 문제가 너무 약해서요. 라고 한다면 제가 어법 특강을 드라고 추천합니다만 추천합니다만 지금 뺀 이유가 지금 아마 어법 때문에 그 어법 문제 맞추려고 한 사람이 많아서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뺐고요. 이 순서대로 해석 위주로 본다면 그리고 베이직 문장 해석의 완성 그러니까 이게 기본 문장 완성 기본 세트입니다. 근데 2번은 생략해도 됩니다. 더하기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 문제를 맞추고 싶다. 그럼 어법 특강 수강해도 된다. 작년에도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수강했던 바로 강자가 이 강자고요. 우리 기본 영문법 확실하게 잡고 해석 문법 제대로 공부해봅시다.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 우리 수업 시간에 själ아 들이 아니 요 요 요 감사합니다.